봉의콩입니다. 파사주 팝 8강 가정법 grammar real 테스트 2번 들어가겠습니다. what tree? 어떠한 나무가 can produce? produce, 생산, 동사원형으로 썼죠. 200 파운드의 과일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? single year은 한 해 yet 그러나? continue 할 수 있을까? continue producing continue 뒤에는 i and this죠. 목적으로 동명서를 가지고 옵니다.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까? for 기간에 대해서 동안의 뜻이죠. 190년 동안. 이것은 stately, 당당한 데이트 팝 데이트가 뭐냐면 대추죠. 대추 야자나무 파미 야자나무예요. will it will it not for if절 생략구조죠. if절이 생략되면서 동사주호가 도체됐어요. if이 will not for 뜻이에요. 그래서 만약 이 나무가 없다면 뭐냐 자, 만약에 이 나무가 없다는 뜻이에요. if we will not for what is not for before 이것은 밑에 정리를 다시 해 놓겠습니다. 만약 이 나무가 없었더라면 some arid은 가뭄 가뭄 가뭄이라고 좀 이상하니까 말은 건조한 part of the earth 지구의 부분들이 would be 아마도 be 될 것이에요. 동사관형 not inhabitable 거주할 수 없게 그 다음 원이 좋아져요. one of the worst, most nutritious foods 까지 자 뭐뭐로써의 뜻이에요. 사실상에서는 자 one of the most 최상급 뒤에 복습영사 S 들어갔죠.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영양분이 있는 음식 중에 하나로써 자 thic sweet date는 thic은 이래서는 뭐 진한 단맛의 대추 자 진한 단맛의 대추들은 our stable diet는 자 다이어트가 식사는 뜻이죠. 일상 음식 우리가 밥을 먹듯이 사람의 일상적인 음식인데 in northern 북쪽 아프리카와 서쪽 아시아에 자 음식이란 것은 not the only product 유일한 제품은 아닌데 이 valuable tree에 귀중한 나무 에 유일한 것은 아니다. its parts 자 its parts 그 나무의 부분은 furnish 제공 제공 제공한다고 갈게요. furnish 가 제공하는데 동사 parts가 복수 주어로 its it is part 좀 애매하겠네 여기 여기 요렇게 잡으면 안되고 it is으로 가야됩니다. it is 이것은 부분인데 furnish material furnish 제공이라고 하지 말고 다른 걸로 가겠습니다. 건축 마감제 furnish 가 마감할 때도 있거든요. 그래서 건축 재료 마감제로 쓰이고 연료 연료로 쓰이고 자 매팅 매트 그 다음은 로프로 쓰여요. 자 그 다음 liquid는 술 액체란 뜻이지만 자 아락이라고 불리워지는 과거분사 자 실제 주어는 liquid에요. 이렇게 묶인거죠. 자 여기서도 과거분서를 썼다는거 주의하시고 아락이라고 불리워지는 자 술은 is 만들어진다죠. 수동으로 써야되겠죠. 자 is is made from 만들어지는데 자 이 date 대추로부터 그들 자체가 자 여기서 보면 date가 지스스로 만들어지다. 한번 발열시켜서 제기된 명사 답이었습니다. 자 에서는 그리고 또 버츠는 새싹 자 새싹들은 알기트는 또 수동돼요. 먹어지는데 에스 모모로써죠. 자 베지터블 야채로써 심지어 씨앗들도 알패드도 피드에 과거완료용돼요. 먹어지는데 투 누구에게 가축 먹여진다. 그래서 답은 얼마나 유용한 더 감탄문으로 썼죠. How useful the date farm is 얼마나 유용한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취하자가 실제로 대취하자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엄청난 열매를 맺고 있죠. 또 에리드 건조한 지역에서도 조차도 이렇게 많은 열매를 하니까 신이 주신 선물 정도 되겠죠. 여기서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가정법 만약 뭐뭇이 아니더라면 그래서 뜻이 절로 쓸 때 if we will not for 가 되고요. if 절이 생각될 때 동사 주어가 도치가 일어나죠. 도치 구조로 썼을 때 아까 전에 답이었고요. what is not for 혹은 unless 만약 뭐뭇이 아니라면 부정어 가정법입니다. 이거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대추야자의 유용성